가수 임창정을 향한 논란이 거듭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논란에 휩싸여 활동을 중단한 상황에서 연기학원 먹튀 논란에 이어 이번엔 이용실 먹튀 의혹까지 받고 있는데요. 임창정 하면 드라마와 영화에서 남다른 연기력을 보였고 떼어난 가창력으로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가수다. 남다른 입담으로 예능 프로그램 섭외 1순위로 꼽히며 만능엔터테이너의 원조로도 꼽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공근탑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주가 조작 일루였습니다. 2023년 초 임창정은 자신과 부인 서하연 명의로 든 증권사 계정에 각각 15억 원씩 넣어 총 30억 원을 이른바 작전 주도 세력에게 투자했습니다. 임창정은 자신과 부인의 신분증을 맡겨 해당 세력이 대리 투자를 할 수 있게 했는데 한 달 반 만에 30억이 58억 원까지 됐지만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임창정은 그게 룰인 줄 알았다며 주식을 모르니까 그렇게 다 해주더라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딘가 이상한 부분을 못 느꼈냐라는 질문에는 돈 많으신 회장님들도 개인 돈을 불려준다고 하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창정은 이들 세력이 자신도 모르게 투자한 30억 원으로 신용 매수까지 해서 모두 84억 원 어치의 주식을 샀고 이틀 동안 폭락이 이어져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이틀 전 20억이 찍혀있던 계좌의 현재는 1억 8,900만 원만이 남았고 곧 마이너스 5억 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창정은 이들이 작전 세력인 줄 몰랐고 폭락 사태로 자신도 손해를 봤다면서 향후 수사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임창정은 현재 투자한 30억 원은 전부 증발했고 빚 60억 원을 떠안게 되었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부인 30억 원 중 아내와 각각 15억 원씩 나눈 명의로 재투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얻었습니다. 이후 임창정은 적극적으로 이를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피해자라고 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임창정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사건이 하나 둘씩 드러나며 수상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임창정은 이일당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홍보까지 하며 함께 해외 골프장에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임창정과 아내 서하야는 지난 2022년 11월 열린 주가 조작단 운용 자금 1조 원 돌파 축하 파티에 참석했다는 이야기 또한 전해지며 상황은 더욱 안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주가 조작단이 파티를 연 곳은 투자자들의 수수료를 결제해 일명 카드 깎는 했던 한마라탕 식당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렇기에 그의 호소는 오히려 여론을 나쁘게 만들고 있죠. 30억 원이 58억 원으로 증액할 땐 좋은 재테크라고 믿고 이제 와서 자신을 피해자라고 지칭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소속사 지분을 끌어다 무리한 투자를 해놓고 운영 자금을 벌어들이기 위한 선택이었다라는 해명은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임창정은 여전히 자신이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임창정에게 추천을 받아 주가 조작 의심 세력에 투자했다고 보도된 또 다른 연예인이 거론됩니다. 바로 가수 박혜경인데요. 다만 임창정을 믿고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첫 보도와 달리 박혜경은 앞서 나온 보도가 오보였으며 임창정의 투자 권유는 없었고 단지 자신과 전속 계약을 체결한 문제 회사가 계약 당시 나중에 임창정의 엔터 회사와 합친다고 해서 해당 회사에 더 믿음이 갔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혜경은 일당에게 1억 4천여만 원을 대리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았다고 호소했는데요. 회사와 전속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금 1억 원을 회사에 맡기는 이상한 조건이 있었지만 오랫동안 자신에겐 회사도 없었고 친한 언니의 소개였기 때문에 믿었다고 합니다. 계약금이 1억이었지만 요즘에 계약금을 받고 전속 계약하는 사례가 없기에 자신의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며 나중에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며 수락했다고 하는데요. 박혜경은 당시 돈보다 울타리가 필요했고 노래가 고팠기에 이상한 조건이 있었음에도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랜 시간 노래를 부르는 박혜경의 모습을 볼 수 없어 의아했지만 어째서 그녀가 그동안 노래를 할 수 없었는지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박혜경은 전속 계약 후 해당 회사에서 깔아준 어플을 통해 돈이 계속해서 계약금에 돈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돈도 투자하기 시작하여 그 돈이 총 4천만 원에 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박혜경의 상황은 임창정과는 사뭇 달라 비난 여론이 많은 임창정과는 달리 박혜경에게는 안타깝다는 위로의 말이 이어졌는데요. 이후 의원회인 임창정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오히려 임창정 리스크로 그가 투자한 걸그룹까지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한 매체는 임창정의 또 다른 먹지에 대한 보도를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임창정이 2018년 설립한 기획사 Yes I am의 연예 아카데미 Yes I am 아카데미가 연해 광고 촬영 후 배우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해당 회사 직원들이 퇴사 당시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 정산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해당 촬영에 참여한 배우 측은 임창정이 운영하는 회사라 계약서를 쓰지 않았지만 뒤통수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다른 배우는 해당 회사가 유명한 블랙 기업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소속사 Yes I am 엔터테인먼트 측은 Yes I am 아카데미 연기학원은 Yes I am 엔터테인먼트 및 임창정과 전혀 무관한 회사라며 임창정을 앞세워 홍보했을 뿐 사실상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사화된 출연료 미지급 사건 또한 임창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세한 내용 파악 후 추가적으로 설명드려야 할 내용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es I am 아카데미는 임창정의 기획사와 같은 이름을 쓰고 있고 또 임창정을 앞세워 홍보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제기됐습니다. 임창정은 즉각 이번에도 사실과 무관하다고 했지만 그동안 임창정이 남긴 흔적을 보면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임창정은 유튜브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 제가 아카데미를 하나 만들었다. Yes I am 아카데미를 이제 출범하려고 한다고 직접 홍보를 하고 나섰습니다. 또 학원 건물 외벽 사진에 임창정의 얼굴이 크게 걸려있는 것 누가 봐도 임창정이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실망은 늘어만 갑니다. 그리고 23일에는 임창정이 다녔다는 미용실에서 각각 먹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미용실 먹튀 논란은 이보다 심각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임창정은 학원과 같은 법으로 미용실을 개혁 최근 회원권을 먹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임창정은 2014년 지인의 명의로 경기도 판교에 미용실을 개혁한 뒤 내가 미용실을 차렸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을 손님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또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스케줄이 있을 때 빨리 머리를 하고 싶어서 어쩌다 친구와 차리게 됐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인터뷰도 공개됐습니다. 한 피해자는 설연휴를 앞두고 해당 미용실은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주겠다고 해 지난 10년간 해당 미용실을 다니던 주민 100여 명에게 수십에서 수백만 원을 받아챙긴 뒤 곧바로 폐업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설연휴 전날까지도 해당 미용실은 예약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미용실 소속 디자이너들도 월급을 받지 못한 채 폐업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개별 혹은 집단 고소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던 소속사은 이제는 할 말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재능 있는 한 연예인의 추락도 한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일처리인 것 같습니다. 수십여 년간 연예계에서 존경받았던 연예인이고 누구보다 재능이 있는 아티스트인 임창정입니다. 또한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관계없는 일이라고 혼자서만 눈을 감으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연예인 임창정이 잘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발뺌을 하면 임창정이라는 이름의 신뢰는 더더욱 깨질 것입니다. 잘못한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하고 더 이상 추가적으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제대로 마무리를 짓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班자